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인물은 바로 조지 헨리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진을 보니까 누군지 여러분 알 것 같죠? 이 소녀죠. 이제는 거의 성인이 되었을 텐데요. 한번 볼까요? 조지 헨리 양은요. 지금 아기 때 사진만 보니까 아직도 우리한테는 좀 baby, 어린 young girl처럼 느껴지는데 영국 요크셔의 일클리에에서 95년도에 태어났다고 하네요. 6월 9일 생인데요. 그녀는 일명 나니아 왕국, 그죠? 그 3부작의 영화에서 루시 페븐시로 그 역할로 아주 유명세를 받게 됐죠. When a casting director came to George's town, she noticed George was the perfect choice for Lucy. 자, 이 캐스팅 디렉터가 있죠. 모든 영화에는. 그래서 이제 캐스팅하러 그 조지가 사는 이 동네에 왔을 때 캐스팅 디렉터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조지를 딱 보고는 얘가 루시 역에 딱이다 라고 느꼈던 것이죠. 자, 조지 celebrated her 9th birthday party in 2004 while filming the first movie of the Chronicles of Narnia series. 자, 나니아 왕국 그 연대기 시리즈에 첫 번째 영화를 찍는 2004년도에 9살 생일을 맞이했다니까 얼마나 애기 때부터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죠. 지금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영화를 촬영한 후에 she has been studying English literature at Cambridge University.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우리 관련된 낱말 프리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로 2번 볼까요? The day when someone was born or the anniversary of the day. 자,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태어났나, of course, it's birthday가 되겠네요. The condition of being known or recognized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져 있고 유명한 상태. 이게 뭐죠? 그렇죠. fame, 명성, 유명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to make... его 예방 eth